택시기사 수 감소로 택시대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길에서 자유롭게 운행하며 거리 탑승 고객을 태우는 이른바 배회영업에도 수수료 책정을 고수하는 플랫폼에 대해 기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배회영업은 갓등이나 택시 외국 표시 등을 한 중형택시, 대형택시, 모험택시를 포함해 플랫폼 중형택시 등에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티 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배회영업 시에도 일반 호출영업과 똑같이 택시 수익의 20%를 수수료로 가져가고 있어 기사들의 불만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우티, 타다, 티머니, 온다, 아이엠택시 등 다른 플랫폼 택시들의 경우 배회영업엔 수수료를 책정하지 않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기사들의 자율영업권을 열어주는 차원에서 배회영업을 동반하고 있기에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티를 제외한 나머지 플랫폼 택시들이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게 된 것은 사실 카카오티의 독주 여파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1위 사업자를 의식한 신규 사업자들이 경쟁력을 갖추고자 수수료 부담을 없애는 조치를 한 겁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택시회사에 관리 재무회계 시스템 등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열악한 처우로 인해 택시기사 수가 감소하는 상황 속 카카오의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선율입니다.